주파수 51.6MHz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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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여기 대본에 꼭 써있어 안녕 이번에도 갑자기 찾아온 집콕 시그널입니다 주파수 다들 잘 마치셨죠 아 너무 스튜디오가 너무 향긋해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생화에요 여러분 지금 생화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향긋해 냄새 맡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아 어디가 제일 예쁜가요 여러분 여기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뭐지 그리고 눈 70éta 됐다 됐다 어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 cafe 헉허허허헉허허허허허흐허허허허허 Esp Caoisk 아우 어우 너무 예쁘다 이게 뭘까? 이거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? 귀 앞으로 꽂으시나? 귀 이렇게 꽂으라고? 귀 앞에 이렇게 꽂으라고? 그리스로 마시나처럼 이렇게 꽂으라고? 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? 이거 어때? 예뻐? 이렇게 하면? 어때요? 왜 또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이것도 어디 꽂고 싶다 이거 너무 예뻐서 여긴 여기도 꽂을까? 어때요? 제가 원하는 느낌 나나요? 아니래 앞에서 이거 제가 원했던 느낌 맞거든요 이거 맞아요 제가 원했던 느낌이에요 꾸꾸 할 거야? 내가 오늘 딱 원했던 그 느낌인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왜 아니라고 했어 지연아? 이거 아니야? 이거 안 예뻐? 약간 네 자 여전히 좋은 봄날입니다 꽃도 필터로 폈고 옷도 살짝 가벼워지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봄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훈훈하게 마음에 퍼지는 느낌인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찻소리와 각종 찻소리와 소음과 함께 참 오케이 알겠어요 꽉꽉 비켜주세요 골목길에서 다 다들 차 조심하시고 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냐면 얼마 전에 보셨죠 이담 공식 인스타 투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집콕하고 있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? 이라는 투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꽃놀이와 맛집 탐방을 이렇게 딱 두 개를 붙여놨었는데 꽃놀이가 55%를 받았고요 45%로 맛집 탐방이 졌어요 마침 요즘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보신 적 있으시죠?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저도 자주 심심치 않게 눈에 띄더라고요 졸업식과 입학식 같은 큰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화훼농가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하고 집에 꽃을 장식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계신데 혹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셨다 그런 분들은 크게 하실 필요도 없고 뭐 한송이도 좋고 뭐 꽃다발도 좋고 하니까 이 캠페인에 한번 우리 같이 정참을 해보도록 해요 이 꽃들은요 오늘 녹화가 끝난 후에 저희 스태프분들도 좀 가져가시고 저도 저는 사실 이것만 익히면 되긴 한데 꽃을 좀 가져가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말이죠 본격 꽃놀이 방송인 만큼 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요 봄하면 생각나는 것들 영화하면 뭐가 있을까요? 봄영화하면? 음..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여기서는 제가 추천을 영화 추천을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작은아씨들 작은아씨들도 봄과 참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게 뭔가 필독도서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꼭 학교에서 방학 때 읽으라고 했으니까 해서 이렇게 읽었었던 책인데 그걸 또 영화로 이렇게 보니까 색다르고 4명의 캐릭터가 다 너무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책에서 받았던 인상들과는 다 다른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많이 컸다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나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봤던 영화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셋째 에이미 조랑 맨날 싸우고 막 얄미워 이랬었는데 영화로 제가 딱 다시 봤을 때 에이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이고 저는 근데 제 최애 캐릭터는 어릴 때나 지금은 커서나 베스예요 베스 자그나씨들을 그럼 추천할게요 재밌어요 또 봄하면 떠오르는 음악 여러분은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시나요? 저는 뭐 봄바람이 날리면 너무 너무 모두가 떠올릴 그리고 꽃송이가 꽃한송이가 이것도 있고 최근에 그 나나나나나 이렇게 너를 그것도 그렇고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고 전부 다 장범준씨 곡이네요 저희도 부산 콘서트 때 게스트로 와주시기도 하고 네 봄노래 그리고 제 노래도 있죠 봄 사랑 벗고 말고 봄 사랑 벗고 말고 이런 것도 있고 블루밍도 여러분 참 봄에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블루밍은 사실 봄노래예요 제가 겨울에 냈을 뿐이지 봄노래입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블루밍 한번 들어보세요 봄이 진짜 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직접 이렇게 접하지 않아도 꽃을 시각적으로 본다든가 영화를 보면서 또 그걸 내가 공감각적으로 느낀다든가 노래로 또 생각적으로 느낀다든가 이러면 꽃놀이를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분명히 됩니다 그 제가 추천해 드린 컨텐츠를 보시거나 들으면서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요즘 창 창 밖을 보면서 러닝머신으로 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순식간에 3kg가 찐 거예요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봄인 봄인 것 같아요 창문 이렇게 요새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열어놓고 그걸 만번씩 걸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좀 달래보시길 바라구요 봄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이참에 안부를 나눠보자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해보죠 연락을 쓰읍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전화를 잘 안해요 음 쓰읍 이 정도만 안 받는다는 거지? 세 번만 더 기다렸다가 오케이 안 받네요 제 동생한테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하지? 나 전화할 사람이 없어 나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다시 여보세요?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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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아 어? 목소리가 왜 그래 뭐하고 있었어? 아니 나 실내화 보고 있어 실내화를 보고 있다고? 아니 발이 차 발이 차? 거실에서 실내홀을 찾고 있는데 어 인터넷 쇼핑? 어 어 근데 뭐해? 나 나 심심해서 전화했어 나 심심해서 심심해서 전화했어 어딘데? 나 집이야 집이야 어 너 목소리 왜 그래? 내 목소리가 왜? 내 목소리가 왜? 다른데? 내 목소리가? 어 왜 이렇게 들떠있냐? 아 이거 방송중인데 어 방송중이야 이거 별건 아니고 아 별거지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이거 회사와 같이 응 뭐 자체 컨텐츠처럼 응 그냥 우리 팬들이 볼 수 있는 라디오 방송 같은 거야 아이유티비? 아이유티비는 아이유티비 같은 건 아니고 아이유티비보다는 좀 더 격식을 차린 방송이지 어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뭐 그냥 안부를 묻는 어 그런 거야 근데 너가 너가 그냥 뭐 문자하고 그랬어가지고 마땅히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전화를 안하잖아 어 근데 뭐 누구한테 해도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너한테 한 거야 우리 시청자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야 좀 좀 이렇게 밝게 해줘 이거 약간 본방송이거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만연한 봄인데 다들 집에서 뭐하고 지내시는지요 뭐해 알림장이야 학부모님들께 요즘 만연한 봄입니다 어떻게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약간 그런 평안하신지요 다들 아 아 뭐하는 다들 집에서 야 이거 약간 격식차림 방송이라니까 이거 아이유티비 같은 게 아니라니까 너랑 안 어울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오케이 자 질문도 있어요 박지연씨께서는 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그 심심함을 달래고 계신지 아 팁이 있다면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이걸 팁이라고 해야 되나 집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네 쇼핑을 하거나 네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 오 뭐 혼자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야 이렇게 나랑 둘이 통하는 말투가 아니라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니까 많이 많이 먹습니다 라고 어미 처리를 좀 방송식으로 해줄래? 많이 먹습니다 지연씨가 저한테 그 부탁했던 그 프링글스 하몽 맛 있잖아요 그거 사 오셨나요? 그거 제가 여섯 여섯 캔을 사 왔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주셨어요? 근데 제가 어제 그 마지막 캔 땄습니다 아 환장하고 빌렸다 제가 그거 제가 기다렸던 거 알죠? 내가 너무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여섯 여섯 개를 진짜 큰 사이즈로 그 캐리어에 넣어 넣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 하나 그새 까먹다가 이렇게 해서 해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그런 일 줄 모르고 네 어제 제가 마지막 캔을 따면서 지연씨한테 보내주려고 인증샷까지 찍어놨는데 정말 환장하네요 아무튼 제가 그래도 단은 먹지 않고 반 캔 정도는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눅눅해지기 전에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씨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 하시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연씨한테 말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킹덤 이제 막 끝냈거든요 킹덤2를 그럼 추천하시는 건가요? 네 저 킹덤2 정말 추천해요 제가 이거 한 번에 물어보려고 갑자기 목소리 톤이 엄청 밝아졌는데 기다렸어요 나 근데 시즌3를 기다려요 근데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1년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지연씨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넷플릭스 킹덤을 추천하면서 나중에 한 번 네 프로가 자리를 잡으면 게스트로 한 번 나와주세요 네 출연료는 없어요 풀링글스 반통 줄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지인 통화 연결도 해봤고요 지연씨가 추천하신 넷플릭스 킹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는 컨텐츠인데 거의 이건 뭐 넷플릭스 홍보방송이야 자 그러면 오늘 화훼농가 살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집콕 2회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저희가 모집 중이에요 여러분의 그 의견들 뭐 어떤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어떤 그 마지막 마무리 멘트라든지 약간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방송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다음 방송에 뭐 할지도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어 그 얘기는 다음 방송에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아이유의 즉콕 시그널 사회적 거래두기 캠페인에 잘 동참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짠!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이유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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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관 Weekly 고맙관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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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